감사합니다. 아, 되게 오래 타나, 누가? 혼자 오신거야? 아니요. 밖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기차를 타고 가시는구나. 형태님은 차로 갈만 한데. 차 우리 타는 거 싫어하시나? 기차야말로 약간 네이스티한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K리그 중계하고 항상 이렇게 KTX 타고 SRT 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때 보면은 그쵸, 의자가. 그리고 아시죠? 비행기도 거의 예. 테이블 같은 거가 여러분, 티슈로 잘 닦고 타셔야 됩니다. 보성 37 척 씨 98ガ9 퓨리빛 kı 우리 의자도 청소 안 하겠지? 이거 이 테이블도 안 하지. 그지? 이 테이블은 뭐 DJ들이 다 버락나면소해 주니까. 의자를 얼른 바쁜 때도 됐긴 됐는데 찜창맨 그거 보니까 뭐지? 의자 샀더라? 의자 산 거야? 아니면 사는 걸 알아본 거야? 그 뭐지? 허번밀러? 나 그거 얼마 전에 샀거든 백화점 지나가다가 충동구매로 비싸지 않아요? 곰 나 비싸더만 괜히 앉아서 살 것처럼 막 막 이러다가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의자에서 생활 많이 하시죠? 물어봤더니 진짜 너무 비싸던데 근데 좋긴 좋더라구요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 뭐 휠체어를 사니? 이 의자가 되게 편한 것 같아 여러분 의자랑 침대는 비싼 값을 합니다 확실히 침대도 제가 배텐 시작할 때 산 그 침대 아직까지 8년 동안 쓰고 있는데 매우 만족 배텐 말씀라서 춘대요 음 컴퓨터도 좋은 거 사야 되고요 2013년에 산 아이맥 아직도 10년 동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얼마나 좋아 발표할 거 있어? 아니요 없대요 노처럼 지난 일요일에 시간이 나서 게임을 좀 했죠 아이콘 더 모먼트 크루이프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셰우첸코 선수가 너무 많아지 아이콘 크루이프 은카를 팔고 아이콘 더 모먼트 크루이프 5조원인가 5조원 5조원 정도 어휴 씨 화폐교육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조원이 뭐야 씨 선수한 면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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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원 절상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끊어서 표시가 되면서 헷갈려가지고 천만원짜리 선수를 그냥 PC방 낙찰 안하고 집에서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천억원짜리 선수를 받아버렸어 소송 걸어야 되는거 아니죠? 시위에 칠해수 aşk 칠해수 에어 n 삽해숙 순조룩 자, 카타르 도화는 최저기온 15도에 최고기온 25도 개막할때는 3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점심은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 챙겨줘 cg직 오픈베타? 오픈베타 저번부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접고 10시에 뵐까요? 공강이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식사하고 오세요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피파 파워슈 파워슈 싶은 말이죠 진짜 자요 땡자 깜짝이가